이창 사건 관련 자료가 첨삭... 그게 말이 돼요? 보관실에 했던 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자료실 옮기면서 외부 업체에 청소를 맡겼는데 실수로 다른 쓰레기들이랑 같이 소각을 해 버렸대요, 얘? 지금 나도 미치겠어, 나도. 어떻게 그것만 쏙 빼서. 누가 손댄 건 아니고? 지금 큰일 나 소리 하시네. 아니면 왜 시시하는 건데요? 아니, 그럼 뭐 어쩝니까, 예? 그 불쌍한 청소 아줌마를 체포해요? 어? 확수감 채워! 저기... 진작 쫑난 사건 자료 없어져봐. 그걸 변명이라고! 아, 진짜... 아, 몰라, 몰라. 가서 기사를 쓰든가 말든가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야, 나와. 와... 와, 내 집이... 아, 내 집이... 아, 내 집이... 지금ちょっとulk이 생겨riet 중... 이제구장 이윰를 회수로... 지금 rece편... 내가 괜찮아.